후후후 에이치 후후후 에이치 후후후 에이치 후후후 에이치 에이치 하기 전에 후후후후 하잖아 에이치 하기 전에 후후후후 하잖아 후후후 에이치 재채기 하기 전에 우리가 뭐하죠? 후후후 소리를 내는 장면으로 연상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에이치는 흐 소리를 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치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후후후후 예 빨리 한 번 더 후후후후에이치 예 채채기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구요? 후후후후에이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에이치는 후후후후후에이치 감사합니다.